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암사, 암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신대는 자아내처내리만으로 가볍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내리신대는 자아내처내리만으로 가볍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과특한 암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리신대는 가장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퀘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모란, 모란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down for 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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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저희 열차는 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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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란.